네, 작문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의 조언이 계속해서 방해가 되고 있다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 볼 텐데요. 방해가 되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방해를 영어로 표현할 때 방해에 해당하는 한 단어를 생각하게 되죠. 장애물 이런 뜻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obstacle 이라는 단어를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방해가 되고 있으니까 주어를 his advice로 잡고 his advice, 그 다음에 continues to be an obstacle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의 조언이 계속해서 방해가 되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잘 전달이 됩니다. 우리말도 방해라는 명사를 썼으니까 영어도 방해라는 명사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달리 방해가 되다라는 수준인 구어에서 아주 많이 들을 수 있는 표현을 활용해서 한번 옮겨 보면요. his advice keeps getting in the way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get in the way가 말 그대로 길 위에 있는 거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 길을 막고 있는 것 그러니까 방해가 되는 것을 get in the way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말 많이 들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표현이니까 꼭 기억을 하고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영어에서 길의 비유가 유용하다는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길 위에 있다 이렇게 잘 얘기하기 때문에 길 위에 있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것은 방해를 뜻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way를 일의 진행을 말할 때 활용하는 여러 표현이 있는데 in the way면은 get in the way면은 방해가 되는 거고요. get out of the way면은 방해가 되지 않게 비켜서는 거죠. 근데 이 표현도 get in the way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길에서 벗어나서 방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말할 수도 있고 어떤 일의 진행을 막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way가 들어가는 표현 하나만 더 보면요. be under way라는 표현도 있죠. 길 아래에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 같은 것이 진행되고 있다든지 어떤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할 때 be under way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그의 조언이 계속해서 방해가 되고 있다는 말은 명사 방해를 영어로도 명사로 표현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 수도 있지만 훨씬 많이 우리가 쓰고 듣게 되는 표현은 his advice keeps getting in the way get in the way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방해를 말할 때 이 표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을 읽어보겠습니다.